슈퍼주니어의 안단태 듣고 왔습니다. 안단태... 기억이 없어서... 오랜만에 듣는데 참 새롭네요. 우리 슈퍼주니어의 안단태, 우리 이특씨가 작곡한 노래였고요. 우리 트랙에도 저 끝에 있어가지고 듣다가 지쳤나봐 내가. 안 들었어 거의. 노래 좋다는 반응이 많아서 우리 슈키라에서도 많이 틀어드릴게요. 8045님이요. 청취를 1위. 력디를 믿고 따라서 1위. 하트뿅. 감사합니다. 력디 고마워요 하셨고요. 제가 고맙죠. 그리고 1194님. 아마도 저 같은 40대가 듣고 있기 때문에 청취를 1위를 할 수 있었겠죠? 맞아요. 우리 40대 류님들. 또 50대 류님들. 류님들이죠? 까지 너무 감사드린 분들이 많아서 숨어서 듣고 계시지 말고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저희 샷8910번, 짧은 건 50번, 긴 건 100원의 문자로 여러분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월요일 변호인들 전화 코너도 있잖아요. 전화 연결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우리 1194님 기다리도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또 있네요. 9871님이요. 전 40대인데요. 청취를 1위. 당연 저도 사실 얼마 전부터 들었거든요. 아이돌 거부감이 있었던 터라. 근데 하루 그냥 들었는데 코너 코너가 너무 재밌어서 완전 팬이 됐어요. 축하해요! 하셨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나중에 우리 월요일 변호인들에서 전화로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분들이 전화 연결이 조금 부진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되게 소중해요. 저희에게는. 그리고 박현정씨. 역시 매력있는 력디. 나의 일처럼 진심 기뻐. 하신 1위 진심 축하해요. 하셨습니다. 아 또 0889님이요. 여수에서 이모네가 올라오셨어요. 휴가라 놀러 오셨는데 서울은 처음 올라오신 거래요. 지금 이모, 이모부 오빠들과 함께 라디오도 함께 들으면서 내일 어디 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다 어디 가야 될지 계획도 하고 그러겠네요. 어디가 좋을까? 저도 서울은 사실 많이 돌아보진 못해가지고 저도 인천 출신이라서 63빌딩도 안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가면 되게 재밌다던데. 그리고 신선아씨. 오늘 오후에 친구가 예쁜 딸을 낳았어요. 산모, 아기 모두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축하해주세요. 와, 친구가? 오, 다행이네요. 아기도 이쁠 것 같고. 음, 이름은 뭔가요? 그리고 이정은씨. 라디오 본다고 뛰어오다가 과일박스에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철철 나요. 옆에 유치원 애들도 막 웃고. 저 창피해서 어떡하죠? 아우, 괜찮나요? 참 이거 좀 과장된 거 아니죠? 피가 철철 난다는 거. 철철 나는데 애들이 웃고 있다는 건 좀 무서운데. 아무튼, 네. 좀 조심히 다니시고요. 4602님. 력디 오늘 아이스티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는데 얼리는 그 몇 시간을 못 참고 도중에 능동실을 뺐더니 막대랑 아이스크림이랑 분리된 거 있죠? 다음에는 좀 인내력을 길러야겠어요. 근데 맛은 있더라고요. 맛있지. 다니까 또. 력오빠, 우리 비포 오빠들 잘 부탁드립니다. 재밌는 방송 기대할게요. 이송인씨가 보내주셨는데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우리 B1A4 모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영씨가 신청해주신 노래인데요. 양요섭의 카페인 듣고 올게요. 양요섭의 카페인 듣고 올게요.